안녕하세요 생명과학1을 수강하고 있는 하나고등학교 5기 14171 조기풍입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인터페론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인터페론의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정말로 생소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쉽고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셨는데도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고등학교 조기풍을 찾아오시거나 생명과학쌤의 신 최호진쌤과 이정수쌤께 여쭤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페론은 우리 몸이 병원체에 대응하여 그 미생물을 직접 공격하거나 번식을 억제하는 여러 종류의 물질을 만드는 항미생물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우선 병원체라는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입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주변에 감염되지 않은 세포들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합니다 인터페론은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선천적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세포에서 분비되어 주변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의 발현을 유도합니다 인터페론은 세포와 세포 사이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에 쓰입니다 어떤 백혈구는 또 다른 형의 인터페론을 분비하는데 이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하여 식세포 활성을 증진시킵니다 여기서 대식세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식세포란 백혈구의 일정으로 몸에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먹고 제거하고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인터페론들을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통하여 대량 생산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등 여러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페론의 종류는 크게 분류하여 다음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인터페론 알파는 백혈구에서 생산되며 바이러스가 그의 생산을 유도합니다 분자량은 2만 정도이고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터페론 베타는 섬유와 세포에서 생산되며 유도물질은 바이러스나 폴리입니다 분자량은 약 2만 정도이고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론 감마입니다 인터페론 감마는 면역 림프구에서 생산되며 유도물질은 주로 세포 분열 촉진 물질입니다 분자량은 2만에서 2만 5천 정도이고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백혈구에서 생산되는 인터페론 알파만두 8가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직 각각의 특성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하나고등학교 조기풍 학생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이걸로 동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